수술 없이 10일 만에 양눈 시력이 0.3이나 올랐어요 노안의 피로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안경 없이는 안 보이던 안내문이 보여 깜짝 놀랐어요 거짓말처럼 눈이 좋아지는 비결은 노벨 물리학상의 가브라아이 흐릿한 특수문양을 보는 것만으로 눈과 직결된 뇌의 시각야를 자극해 시력을 개선시키는 원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시력개선 효과가 증명된 유일한 눈 트레이닝 근시, 노안, 난시, 원시와 눈의 피로까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0만 명의 인생을 바꾼 초간단 3분 완성 시력개선 훈련법 당신의 눈은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번만 바라보면 눈이 젊어진다 입니다 음 책 제목이 멋지죠? 출간 즉시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전작 3번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최신작입니다 저자는 노벨상이 주목한 가브라아이를 기반으로 라식, 라색과 같은 수술 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의 눈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브라아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의 실험 참가자 전원은 물론 운동선수들까지 놀라운 시력 향상을 보이고 이를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력 회복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자는 여러 후기들을 통해 개인마다 시력 개선 효과가 다른 이유를 응시와 집중을 통한 뇌 활용 편차에 있다고 보고 오랜 경력의 퍼즐 전문가와 함께 특별한 다른 그림 찾기를 개발해 책에 녹여냈습니다 가브라아이는 하루 3분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한 개씩 퍼즐을 제공하며 총 한 달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찾으려고 뇌를 사용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에 다른 그림을 찾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뇌를 쓰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도 이 가브라아이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저는 시력이 좋은 편이라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실전에 임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가브라아이를 준비했으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분만 바라보면 눈이 젊어진다 책의 일부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프롤로그 그림 몇 개만 바라보면 눈이 젊어진다고? 그림 몇 개 본다고 시력이 좋아진다니 의아해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지금부터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젊어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3분씩 딱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뇌를 단련하여 시력을 개선하는 가르보 아이입니다 시력을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수술대에 오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르보 아이는 가르보 패치라는 특수문양을 활용한 눈 트레이닝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비롯한 세계유수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라식이나 렌즈 삽입술 등의 수술 각막굴절 교정술 렌즈 같은 치료는 당연히 필요 없고 실패할 확률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운동선수나 항공기 조종사 등이 훈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같은 가브라 아이가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눈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책이 전작 3분만 바라보면 눈이 좋아진다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기를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요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령은 바로 올바른 응시입니다 이 책은 다른 그림찾기 방식을 사용하여 누구나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퍼즐 장인 기타무라 료코 작가의 도움을 받아 눈의 동선이나 응시 시간을 고려하여 저절로 보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요소들을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실증을 잘 내는 분 한 가지에 몰입하지 못하는 분 퀴즈나 다른 그림 찾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흥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가브로아이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떻게 가브로아이로 눈이 젊어지는 걸까 사물을 보는 것은 눈과 뇌의 연계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보면 막막은 그 시각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야 즉 대뇌 겉질 가운데서 시각과 직접 관계가 있는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이 시각야로 들어온 정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시력에서는 눈 뿐만 아니라 뇌도 중요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진탕 등으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이 순식간에 0.1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반대로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이 향상되면 시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가브로아이는 시각야를 효율적으로 자극하여 뇌의 처리 기능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3분씩만 꾸준히 훈련한다면 시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식이나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에 의존하지 않고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아닌 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근시, 노안, 난시, 원시, 눈의 피로 등 눈에 관련된 그 어떤 증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효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귀신같이 시력이 좋아졌어요 노안진행이 멈춘 것 같아요 등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개인차를 좁히고 싶다는 마음에서 탄생한 것이 이 책입니다 우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분들은 두 가지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시력 0.1 이하의 고도근시이거나 가브로아이를 볼 때 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책으로 트레이닝할 때는 뇌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브로아이에서 사용하는 가브로페치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데니스 가브로 박사가 뇌의 시각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고안한 도형입니다 열심히 따라하기는 했는데 기대한 만큼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분들은 뇌의 시각야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력 0.1 이하인 분들은 평소에도 뇌의 시각정보 처리 기능을 풀 가동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브로아이 그림은 보기만 해도 시각야가 자극받기 때문에 뇌의 시각정보 처리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멍하니 보고 있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시각야가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겠지요 최대한 집중하고 뇌를 활용하여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하지? 이런 고민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의 뜻은 알겠지만 의식적으로 뇌를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의식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올바르게 바라보면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수정해야지 하는 의식이 가동되며 처리 기능을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브로아이를 통해 익힐 수 있는 뇌의 처리 기능이 원리입니다 포토샵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흐릿한 사진이라도 선명하게 편집할 수 있잖아요 뇌에도 그런 자동 수정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바라보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다른 그림 찾기입니다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서로 다른 그림을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고 끊임없이 찾는 과정 자체가 질롭고 제대로 된 응시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놀이 삼아 즐기면서 자신의 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법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그림 찾기 결과에 이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굳이 정답을 찾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을 찾아내려 하는 과정이거든요 드디어 실전 가보르 아이를 해봐요 포인트 1 밝은 장소에서 책과의 거리는 30cm 이상 떨어지세요 평소 책을 읽을 때와 비슷한 밝기에서 훈련하세요 너무 어두우면 눈을 잡고 책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책과 눈의 거리는 30cm가 적당합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바라보다 보면 근시에 위험이 있습니다 포인트 2 처음에는 하루 3분 2주 동안 훈련하세요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브로그의 시력감사표로 셀프 측정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지나친 의심보다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3분씩 가볍게 훈련하길 바랍니다 포인트 3 조용한 환경에서 진행하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책을 펼쳐주세요 인간의 인지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른 자극이 있으면 산만해집니다 배경음이나 소음 등이 없는 곳을 추천합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뇌가 가브루아이 처리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4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가브루아이는 뇌를 단련시키는 시력개선법입니다 뇌에 과부하가 걸리면 현기증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훈련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지금부터 가브루아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읽어드리는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고 화면을 잠시 멈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로 탐험 좌우 페이지의 줄무늬 모양이 다른 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에서 출발해서 파란색 화살표로 도착해 보세요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둑 다른 것을 아홉 개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줄무늬 모양 말고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진행해 보세요 정답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바둑 토끼 모양 눈사람 줄무늬 모양이 다른 것을 일곱 개 찾아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진행해 보세요 정답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버섯 줄무늬 모양이 다른 것을 세 개 찾아보세요 화면을 멈추시고 진행해 보세요 정답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3분 동안 투자하는 방법인데 뒤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히라마스 선생의 알뜰 지식 첫 번째 컬럼 나은 시력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건강할 때와 피곤할 때 사물의 선명도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시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의 교정 시력과 착용하지 않을 때의 나은 시력입니다 그 중 나은 시력은 눈의 피로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하루 중에서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평일과 주말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 이 책의 특별부록에서 나은 시력을 체크할 때 결과에 1이 1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시력이 좋지 않게 나왔다고 해서 눈이 나빠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눈의 피로일 수도 있고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시간 운전이나 컴퓨터 작업을 한 후 방금까지 잘 보이던 것이 뿌옇게 보이는 경험은 누구나 잊지 않나요? 그럴 때는 충분히 휴식한다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40에서 50대 중년은 석양노안, 주말노안 등 시간에 따라 증상이 편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을 혹사한 날이나 주중에는 시력이 현저하게 나빠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초조해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면 됩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눈의 피로를 축적한다면 잠을 자도 낮지 않는 안정 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히라마스 선생의 알뜰 지식 두 번째 컬럼 닮은 듯 다른 눈의 피로와 안정 피로 눈의 피로는 잠을 자거나 쉬면 낮지만 안정 피로는 잠을 자도 낮지 않습니다 눈에 불쾌감이 느껴졌을 때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졌다면 그건 단순히 눈의 피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을 자고 쉬어도 계속해서 불쾌감이 남아있다면 안정 피로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안정 피로는 눈의 피로나 통증뿐 아니라 두통, 어깨 결림, 무기력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의 노화도 가속되어 치매발병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로라는 단어 때문에 심각한 병은 아니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사실 위험성을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증상입니다 가부르 아이는 안정 피로에도 효과가 있으니 꼭 습관처럼 써먹길 바랍니다 안정 피로의 증상은 눈 안쪽이 아프거나 머리가 욱신거리는 등 편두통과 유사합니다 두통약을 먹어도 낮지 않거나 잠을 푹 자도 경과가 좋지 않다면 안정 피로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 피로의 원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도수가 잘 맞는지 혹은 스마트폰, 컴퓨터의 사용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눈의 과부하를 없애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안정 피로를 유발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실명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피라마스 선생의 알뜰 지식 세 번째 컬럼 농내장 백내장 예방법 농내장은 안압이 높아지는 등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에 결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근시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병하기 쉽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도 농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사실 음주는 시신경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도가 지나친 과음만 아니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흡연은 막막의 연류량을 줄이는 작용을 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은 눈속의 렌즈라고 하는 수정체가 하얗게 혼탁해져서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백내장은 한마디로 빛에 의한 장애이기 때문에 자극이 강한 빛을 피하면 됩니다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 등으로 눈을 보호하세요 눈을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으로는 당화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굶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몸이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적용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흥부하게 섭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옥수수, 빨간 파프리카, 감자, 키위, 호박, 아몬드, 새우, 연어 같은 음식을 통해 눈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천한 어떤 음식이든 괜찮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라면 꾸준히 찾아 드세요 노안 방지에 도움이 되어줄 겁니다 독자들의 놀라운 후기 40대 여성 저녁이면 뿌예지던 게 개선됐어요 장시간 컴퓨터로 작업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른 그림을 찾아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이면서 다른 곳을 척척 찾아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평일에는 장시간 컴퓨터로 업무를 해야 해서 저녁만 되면 시야가 뿌옇게 되면서 잘 안 보이고 어깨 뭉침도 심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는 온종일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40대 남성 2주 만에 효과를 실감했어요 안경 없이는 읽을 수 없던 안내문도 보이더라고요 안경을 안 끼면 0.3 정도 되려나요? 20년 넘게 계속 안경을 꼈습니다 난시가 생겨서 그렇지 시력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로 아이를 시작하고 나서 흐역해 보이던 시야가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 사우나에 가는데 안경을 벗으면 한 글자도 보이지 않던 안내문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단기간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30대 여성 책을 덮고 나면 눈에 근육통이 느껴져요 10일 정도 훈련했더니 시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좌 0.5, 우 0.4였던 시력이 좌 0.8, 우 0.5로 개선됐어요 실제로 가보로 아이를 훈련할 때는 집중하느라 잘 몰랐는데 책을 덮고 나면 눈에 근육통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매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생활습관을 굳이 바꾸지 않고 10일 정도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력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대 남성 조점이 잘 맞아요 노안으로 자주 피로해지던 눈이 회복됐습니다 노안이 오면서 시력이 좌 0.8, 우 1.0으로 떨어졌는데 이 책 덕분에 좌 1.0, 우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치로 보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 훨씬 초점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요 눈의 피로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20대 여성 시력까지는 생각 못하고 다른 그림 찾기에만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고개를 들었더니 시야가 선명하더라고요 원래 시력이 0.1 이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눈의 피로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속는 셈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시력 같은 건 까맣게 있고 다른 거 찾기에 빠져들었는데 책에서 눈을 떼니 시야가 또렷하고 선명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자주 눈이 침침했던 이유가 눈의 피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께도 추천해야겠습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 포함시킨 가브라이 그림 찾기가 잘 진행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화면이 작아서 말이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패턴을 비교하며 안구를 굴릴 때 마치고 난 뒤 뻐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초기에는 이게 과연 시각냐 즉 뇌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다행히 후기를 보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서 안심하고 다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길이 보이고 잘 찾게 된다고 하죠 요즘 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눈, 허리, 거기에 체중 감량까지 가브라이가 치매에도 도움된다고 하니 이 책으로는 눈과 내를 연결해보자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